핸드폰이야? 효상선수 1사이딜 상권선수 1사이딜 아 3사이딜 진짜 1,2분 맞네? 안녕하십니까 주효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호관입니다 댓글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닮은 걸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원래? 상권이가 1분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동훈이 형이 상권이 보고 효상이라고 하고 저 동원은 상권이라고 하고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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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어렸을 때 앉아있는 걸 잘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운동이랑 운동 다 시켜왔거든요 축구, 수영, 골프 막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어쩌다보니 맨 마지막에 야구여가지고 야구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권유하셔서 시작한 거여가지고 아버지도 옛날에 야구선수가 꿈이셨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그 못 잃은 꿈까지 이뤄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본 것 같아요 요즘도 막 좀 생각 안 날때도 많은데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좀 많이 편해지고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정선명이 타석에 나가래요 그때 나갈 줄 몰랐는데 경호 형한테 이렇게 준비하는 스토리에 부르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내가 나가냐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주자가 저는 갑자기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수랑 싹 투수밖에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그런 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고 저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와 이벤트 그렇게 잡힌 거여가지고 팬분들께서 막 전상으로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요즘 좀 뭐 열창타랑 나가서 치면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전창이 형도 전창이 형도 육성 선수로 시작해 보고 이제 이제 200 안타를 치시고 지금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발이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저도 전창이 형 같은 육성 선수 씨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전창이 형 보고 좀 많이 저도 느끼거든요 저한테도 막 타격을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창이 형이 막 되게 잘 치는 타자인데 응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데 전창이 형도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고민을 안 하고 잘하려고 안 할까 이 생각도 많이 좀 배우고 좀 동력하게 되고 전창이 형이 특히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기질을 가졌다고 내가 본 타격 사람 중에는 너가 진짜 최고다 최고의 능력 갖고 있다 내 자신만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백업으로 나가서 펜타자 펜타자 치는 거 되게 어렵다 내 타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죽지 말고 하시더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효정 선수가 영어를 잘한다고 굉장히 궁금해 한 게 있었거든요 주효성 선수가 영어를 진짜 잘해요 브리금 선수는 거의 프리토킹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브리금 선수가 사실 또 한글을 또 잘하니까 약간 섞어서 하긴 하는데 주효성 선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저도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뇌즈레이크 하려고 영어 배웠을 거예요 아... 알아듣는 건 거의 다 알아듣는데요 말을 잘 못 나가거든요 상원 선수도 되게 유쾌신 선수랑 되게 친해 부르시더라고요 상원 여기 친한 선수 없어요 너무 불편해 아직 수배들도 불편해 아니야 근데 약간 같이 이렇게 운동할 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... 약간 낯가리는... 네... 좀... 나도 많이 날아가지고... 되게 성격이 서로 너무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상관이면 좀 조용조용하고 저는 장난 좀 많이 치고 나갈 때는 이제 반대로 되잖아요 제가 이제... 위축대로 그래 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들어가서 공 보이면 이렇게 자신 있게 휘두르고 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장점은... 잘 모르겠고 약간 단점이 확실히 친하기에 닿아서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좀... 고치고 싶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좀 그냥... 먼저 다가가려고 장난을 좀 많이 치려고 하는 거고 단점은 그 장난에 손을... 제가 못 줄게요 손을 넘을 때가 있어요 음... 니 자야 본다? 니 자야 본다? 아... 난리 많아... 파도 하겠습니다 파도 파도? 네 이유가... 어... 파도는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저도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되게 어울리는 거 같아 저도 아직 저를 몰라가지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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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최근에 본 거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 재밌게 봤고요 한번 봤던 영화인데 그...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 봤는데 재밌었던 거 같아요 루시퍼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있어요 루시퍼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있어요 천상 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들이 내려와서 악마가 된 거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깨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악마인데 한 여자한테만 이제 그 능력이 안 돼요 그 여자가 경찰인데 그 여자가 경찰인을 같이 수사해주면서 그런 내용... 아 재밌었던 거 같아요 인생 같아요 전... 맨날 바뀌는데 이게... 볼 때마다 재밌으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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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그게 맨날 바뀌어요 어... 저는 그... 스타이지본이라고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울어가지고 저... 저 그냥 공부했을 거 같아요 전 뭐... 수학... 가도 잘 못하는데 수학도 제일... 수학도 제일... 배우... 해울... 역시... 좋았다 그냥 연기 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잘 생긴 사람만 해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집이 지금 되고 싶었고 연기... 그럼 짧게 한번... 연기를 연기 해보고 싶어 연기 잘해 연기 잘해 나이 봐 이거 또 해보나면 원래 사람 죽고 싶어 네 근데 유튜브 집에 안 나와 연기 잘해 인트 자꾸 좋아해요 아니 완전 인트 안 좋아해요 엄마는 외계인 É 네네 베인보우샤 저는 배라 안 좋아해요 엄마를 외계인은 진짜 좋아해요 와 찾아가서 먹을 정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커피는 안 좋아해요 아니요 먹으면 심략이 더 빨리 뛰어가지고 아... 아... 전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하부에 더 몇 개 심어 네 저희 라카 가면 엄청 많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젤리를 좋아합니다. 트롤리 젤리 있거든요. 트롤리에 대해서 제가 뵙는데 거기 거 좋아해요. 핸드폰이요? 지금 홈페이지. 효상 선수 페이스 아이디를 상훈 선수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아, 페이스 아이디를. 이게 난 닮은 꼴이라는 거. 진짜 흘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여기 한 번 보여주세요. 안 닮은 걸로. 안 닮은 걸로. 그러면 닮지 않은 걸로. 안 닮은 걸로. 안 닮은 걸로. 근데 제가 웃긴 거 하나 있거든요. 그냥 기록 자식 찾아보거든요. 근데 제 이름을 찾는데 사진이 찍힌 거예요. 상훈이 왜 스티어머 모습. 주요상 오늘도 열심인가? 상훈이 사진을 올려서 제 이름을 막 올린 거예요. 진짜 헐렸나 봐요. 올 시즌에 관점 입장이 안 되셔서 많이 아쉬울 텐데 저희 키우기한테 여기 듣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로 올라가서 다 같이 우승하는 그런 버킹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상훈이 아닌 표상해준다. 아직 관점 분들 앞에서 야구를 해 본 적이 없는데요. 즐기고 같이 환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봤는데 표상이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보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변상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변상권 주요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